나 그 오큭님 방송 그 언제 시작했는지 개국일을 알아봤어 2013년 5월 6일 그때 이제 플레이베어즈랑 저기 스팀 비비라고 옛날에 사이트 있었는데 근데 이때 어떻게 홍보를 했냐면 내가 너무 웃겼어 당시 2013년 5월 6일 내가 회사 다닐 때니까 휴머니티 브로드캐스트 사람 냄새나는 그런 방송국 옥탑방 고양이 헤이제이님 15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그 새벽 1시에 부터 새벽 3시까지 하루의 마무리를 여러분과 함께